태풍이 온 날 우리 집도 비가 와요 와 지금이 아침 7시인데 저도 밖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건 처음 봤어요 어? 인도 안 됐네 오! 여기도 해 미친 거 아니에요? 이거? 와 아파트인데 물이 새 그것도 심지어 등에서 물이 새 뭐 이런 집이 다 있어 와 진짜 와 비가 엄청 무섭군다 아침인데 밖에 아무것도 안 보여 와 잠깐 사이 물 이만큼 모였어 역시 위험한 거 아니야? 이거 불도 꺼야 되겠다 한 시간 지났는데 언제냐 그랬냐 하듯이 갑자기 맑은 하늘이 보인다 오! 나 그렇게 비 많이 왔다 처음 봤다 비가 오려나 오늘 비가 오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다 이 집은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샌다 하하하 어이구 많이 도왔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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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